자 드디어 기출 사들 타고 업 강좌가 드디어 개강이 됩니다. 일명 기타 업. 자 여러분들 똑똑한 기출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번 OT에서 이 기타 업 강좌에 대해서 교재와 강의에 대한 취지 자 그리고 이 교재와 강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교재와 강의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제가 짧게 수업 활용법 말씀드리면서 바로 1강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새로운 교과에 대해서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뭐 예점도 그랬지만 이 기출 문제를 단순히 문제풀이로 생각하시고 어 나 기출은 됐어 근데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정말 다들 큰 착각들 하는 것은 기출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기출 문제는 잘 풀리는데 새로운 문제 잘 풀려 안 풀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출 문제는 한 번쯤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그런 문제를 두 번 보려니 어 답이 보이는 것 같아. 그건 일종의 암기가 된 것이죠. 절대 기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출 문제는요. 볼 때 그 당시에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으로 그 당시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로운 교과이기 때문에 이 무분별한 기출 문제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분별한 그리고 소모적이고 효과 없는 이런 휘발성 휘발성 풀어봤는데 문제 안 풀려? 풀어봤는데 왜 문제 안 풀리겠니?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휘발성 기출 풀에 대한 개혁입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All this but good is 옛 것이 좋은 거야. 때때로는 옛 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과의 컨셉 자체가 바로 전에 끝났던 그 교과에서 말고 그 이전에 8년 전, 9년 전, 10년 전 또 그 이전에 그때에 있던 그런 기출문항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났던 이 교과의 컨셉에 대한 문항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요. 26, 7년 전 문제 응답하라 1994의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도 속으로 그냥 이렇게 배열된 그런 교재와 강의가 아니랍니다. 자, 이 강좌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앞에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쫙 푸는 그런 강좌가 아니고요. 핵심 다이어트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만큼 반드시 그러니까 살을 쫙쫙 빼고 꼭 해야 될 부분들 거기에 최대한 압출해서 타이트하게 핵심 다이어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이 교재와 강의의 컨셉입니다. 주제별, 구성별, 주제통합 확장순 그리고 난이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서 문제의 순서를 쫓아가고 제대로만 그 흐름을 탄다면 개념과 함께 문제 적용 개념과 문제는 절대 풀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한 상황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 물만 돼! 하고 외치는 거죠. 물림안점하고 대학 가자. 현실이 됩니다. 자, 물리학 1의 새로운 교과의 컨셉 대부분들 보시면 2단원, 3단원은 적당히 해도 되고 이 물리학 1 교과서가 물론 역학단원, 운동역학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 거의 2분의 1이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2단원, 3단원 우습게 하는 자 점수 우스워집니다. 결코 여러분들 2단원, 3단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물리학 1에는 새로운 킬러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요. 바로 탄성체가 역학에 포함되면서 알짬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 중력 퍼텐셜과 함께 함께 생각해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연력학 파트에도요. 이제 거기에 퍼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절대 유형 나누기, 풀이법 공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소재, 이런 소재가 나오는 유형 그따구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 해당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케바케 안 돼.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그 실린도 안에서 결국 기체, 기 기, 개가 외부로 한 일이 돼서 이것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에 변화를 줄 거냐 탄성 퍼텐셜 에너지에 변화를 줄 거냐 결국은 역학기관한 그 핵심의 본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가원 출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특히 이 물리학세 교과의 대단한 3단원 같은 경우는 물리학2와 너무나 연결성이 짙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가 막막할 겁니다. 제가 스페셜 골든 강좌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지금 첫 해, 교과세 첫 해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불저법칙 같은 경우도 정성적인 그런 해석과 함께 정량적인 부분도 가는데요. 절대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게 아니랍니다. 공식은 반드시 가서 대입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리랑의 본질의 서로의 관계를 이때 제가 쓰는 말이 유기적 연결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의 컨셉에서 대단한 3단원도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예전에 수능에 나왔었는지 교과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주제별, 구성별 통합 확장선으로 준비가 잘 됐고요. 교재 구성도 굉장히 까탈스럽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강의식 해설이 수록됐는데 근접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 책자 따로 혹은 책 뒤편에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어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면서 해설이 눈에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수한 위치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식 해설과 함께 근접 수록해놨고요. 그리고 이 수강 대상은 누구든요 사실. 버트! 그러나, 그러나 이 버트가 왜 붙었냐면 분명히 스페셜 골드라든가 이러한 기본적 강좌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아, 난 되었어. 아마 여기서 큰 코 다칠 겁니다. 큰 코 다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평소에는 문제 풀 때 되는데 왜 실전장 가면 안 되느냐. 바로 평가원 앞에서만 서면 모평에서 한계를 느껴요. 왜 안 되는 거냐. 기본기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발생하는 것이고 아니, 문제를 풀 때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라고 풀거든요. 아니면 뭐 그만이고 이렇게 풀죠. 또 틀렸으면 뒤에 해설지 봅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없이 공부를 할 때 그 버릇은 그대로 실전장과 하고 실전장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사고의 장벽에 막히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타이트하게 아주 머리에 핏발을 써면서 굉장한 집중과 몰입으로 짧게라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출사절 타고 업! 이 강좌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강좌입니다.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듣는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교재, 네! 선생님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의 조업은 뭐해? 제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기출 정말 고생에서 모두 총망라해서 26, 27년 전 문제까지 그 이 순서들을 잡아서 해놨지만 교재의 조업은 뭐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큼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맨날 그러죠.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 진짜 공부해야 된다. 자기 공부해야 된다. 결국 어때요? 거탈기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고 끝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것은 이 기출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출은 기출을 불러요. All this but good is. 그래서 결국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펼칠 것을 모두 펼칠 수 있게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과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교과에서 컨셉이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형태가 물리학 1에서는 새롭지만 이것이 예전에 물리학 2는 있었어요. 그러나 또 물리학 2에서 나오는 문제 컨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제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출이 있다 그러면 물리학 2에서 끌어다가 그걸 좀 변형을 해서 기출 변형을 해서 물리학 1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혈교에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다가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강좌가 될 건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강좌가 될 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 쌤은 이 정도로 OT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수업 활용법을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1강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